영화농산 경산건대축 구매문의 020-7135-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 농산물 코너, 영화농산 경산건대추 판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농산 경산건대추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경산건대추는 자연 그대로의 건강함을 담은 프리미엄건대추입니다. 영화농산의 경산건대추는 알이 굵고 도톰하며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온가족이 사랑하는 건강식품, 쫀득하고 달콤한 맛 경산건대추 영화농산의 경산건대추는 대추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경산산입니다. 대추 생산에 특화된 기후와 영양분이 가득한 황토토양에서 자라 맛있고 달콤한 고당도를 자랑합니다. 몸에 좋은 경산건대추의 영양성분입니다. 영화농산은 경산건대추를 수확하여 엄선된 프리미엄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등 서늘하고 습기가 적은 곳에 보관해 주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경산건대추를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수확한 후 엄선된 선별과정을 거쳐 1등급 A급 상품으로만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해 드립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경산건대추 영양만점 온가족 건강식품입니다. 판매가격 경산건대추 1kg 21,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3kg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영화농산 경산건대추 판매합니다. 구매문에 010-7135-5930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 colon slash slash 계약재배.com